저의 의원님, 속해 1용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걔도 몇 도 나오긴 했네. 통 없을 줄 알았는데, 자견들만 많이 나와서 성견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방 안하냐고, 문자도 없구만. 우리 아빠 가르치지요, 엄마는 나랑 주차하고. 할머니도 다 가지 못하고. 가까이서는 더운 것 같아요. 안 돼있다. 안 돼있다. 안 돼있다. 안 돼있다. 너무 좋은데. 따뜻한 웨이브 콩쇼 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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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이만 말 듣지 말고, 우리도 음료수 좀 갖다주세요. 네. 아까 놀랬다고 주물탈거리라고 했고요. 네. 저는 약간만 더 대가리가 크고, 주석이만 조금만 더 두툼하고, 구열만 조금만 더 쳐지면, 그렇죠? 네. 아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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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계열들은, 네. 이런, 이런 투경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구열도. 환전이, 그런게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키웠어요. 저 분들. 저 분들. 저 분들. 막 키웠어요. 태강이 키웠지. 태양이 키웠지. 아이고. 그런 개를 키우다 보면 그런 개가 이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진도 심사할 때도 미칠 수가 있다고요. 아마 그 정도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투견도 하고 수렵도 하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계속 또 이상형이 조금 더 그 한쪽으로 안 치우실 수도 있는데 주로 투결을 하니까 치우치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에는 이제 수렵을 해도 무릎방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수신기가 있기 전까지. 눈앞에서 일어나야지 알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주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빨리 받아주면 작은 거는 무릎잡아버리고 큰 거는 받아주면 싸워버려요. 겁나서 그냥 대취하고 있든지 눈앞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지금 수신기가 있으니까. 그때 난장국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한사장 가서 나는 진통과 사냥이 안 된다는 사람인데 난장국님이 옛날에 개를 줬어요. 그렇죠. 해달라고 해서 난사장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난장국님이 이게 질투기 행사는 없죠. 그러더라고요. 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아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되냐고. 난장국님이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자기가. 피풀 키우시는데 피풀 키우시는 분하고 우리들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분들한테 피풀 먹으면 진통을 먹어. 이렇게 했다고 진통을 먹어.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에요. 난장국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준 게 진통이 마음에 안 들면. 난장국님이 준 거야. 너 사냥으로 써라. 난장국님이 생각한 거는 들어와서 잘해. 하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진희들끼리 싸우니까. 그걸 생각했는데. 나는 사냥하고 남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신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돼지들 막 잡고 있는데 한 마리가 비니까. 어? 이거 어디 갔어? 480몇미터 저쪽 뒤에 있는 거야. 마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장국님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다 대고. 치고 막 싸워서. 그러니까. 문구 털고 있는 거를 찍어 달래는 거야. 근데 난장국님이 그러지. 문구 때려야 찍지. 완전 남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싸웠다고 하더라고. 별로 안 지켰다고 하더라고. 치고 막 안 먹을 거야. 근데 심지어. 그때는 피풀이 많이 있었잖아요. 도구도 있고. 그 애들이 잡아놓으면 가서 흉내만 내도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내가. 얘기를 할 게 그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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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루가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마루에 대한 그게 있는 거야. 진한 그게 있고 지금 있는 게 마루 성자네.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실제로 볼 때 혈액관계 딱 떠났어. 시대를 떠나서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죠? 그러면 또 한번 보게. 장룡이랑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죠? 지금 그 애들 보잖아요. 옛날 기억이 추억이 아니고요. 또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 때가 어떤 시대냐 하면 2011년이면 알게 모르게 다 나왔던 시대예요. 철안이 안 빠지 누군지도 알아요. 그게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그게 전라도에서 나왔는데 예전에 나루 쪽 혈통을 새끼인지 혼자인지 줬다 이거야. 키웠는데 거기서 새끼 뺀 거라고 나왔대. 그런데 그건 동생들이 말하는 게 그 혈이 아니래. 완전히 다른 혈이야. 엄마가 피 뿌릴 때고 어? 애비가 그 어사 어사 직자라 그랬나 어사라 그랬나 그거 새끼인데 외뇽만 잘 나온 갠데 그 개가 왜 싸게 나왔냐. 15분만 싸우면 도망가요. 하도리가 있어요. 그거 못 고치거든요. 우리는 아예 버려버리는 개야. 그 사람이 버린 개야. 근데 그걸 갖고 자기 멧돼지게라고 하는 개야. 나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개를 갖다가 쓰면 안 돼. 허리를 어떤 사람으로 한 거 없고 그 당시에 좋았던 개를 갖다가 쓰면 안 돼. 인정하잖아요. 그래도. 좋은 개니까. 마루에 젖어가지고 향수병이 젖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가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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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개념판, 국회의원 그 상위 삼성, 군류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투를 할 때 하도리처럼 사냥에서 하도리가 있어갖고 가버린 나라거든요. 완전히 딴 데 갔네. 근데 이게 사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사천 등이 견데라고 다른 내용인지 좀 알아요. 사실 그만큼 안되기도 쉽지 않은데 혈 자체가 말한 것처럼 하돌이 열이라서 그래요 근데 걔한테 하돌이가 있는데 몇백 큰 멧돼지한테 하돌이 안하겠냐고 그래서 백강이가 그게도 나는 하돌이를 할거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계속 사냥을 하던 싸움을 하던 안돼요 근데 사람들이 철안이하고 틀릴 자체가 틀리니까 아닐거래요 근데 왼쪽으로 하돌이잖아 다 똑같은 혈은 없어 어쩔 수가 없죠 쇼견도 마찬가지고 두견도 마찬가지고 수립견도 마찬가지고 혈이 어디 안가거든 네 운동장 내에 오늘 생긴 하이라이터 여러분 이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한번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상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음? 어후 사람은 으음 으음 에едро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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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속 이렇게라도 질라면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진짜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들어 놓고 그냥 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더 심각하니까 이런 데서는 터를 잡으면 심사위원들만 바뀌면 되거든 사실은 바뀌면 개는 바뀌게 돼 있는데 아침부터 진짜 개는 자연 발생 중인데 저렇게 짖을 수도 있는데 쟤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짖으니까 근데 그걸 견주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자기보고 짖는 거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털이 지나치게 많은 개들도 너무 많아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완전 사자 같다 털이 붉실붉실하던데 전부 진대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털 모질이 없어지는 것 같아 갑자기 털 좀 붉질을 하면 옛날 스타일로 가자 이렇게 돼서 다시 나온 것 같아 블랙탄에서는 말라무타 그게 좀 많이 들어가요 로또 들어간 애들은 성품이 강하고 내가 봤던 35개월짜리가 로또 피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말라무타 들어간 애들 보면 그냥 표가 나 그냥 말라요 지 눈에 진돗개지 장식 털이 그냥 아예 뭐 이제 심사 끝났는데 근데 진돗개를 털이 푹실한 개를 또 옛개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실제 키워보면 저는 남쪽이 살잖아요 진돗개들 진짜 여름에 덥다고 난리인데 겨울에 추위도 안 타고 근데 약간 국경열이 들어갔어야 되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약간 들어간지 많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데리고 온 게 아니니까 그런 애들은 겨울에도 더워가지고 해결거려요 겨울에도 덥다고 그런 경우는 차우랑 아끼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진해기는 최고죠 시민아 같은 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왜 그런 개를 선호하는가 그리고 또 왜 사냥꾼들이 라이카를 선호하는가 진짜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카를 겨울에 뿌려도 더워서 죽을라 그래요 겨울에 울리는데도 여름에는 털 밀어줘야 돼 근데 이제 사냥꾼들이 보면 또 진돗개도 그렇게 다 키우진 않겠지만 3일에 한 번 밥 주고 5일에 한 번 밥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왕창 주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겨울에 내일매일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라이카라 해야지 버티는 거예요 겨울에 며칠에 한 번씩 밥 줘도 진돗개도 국경열 같은 경우에는 며칠에 한 번 밥 줘도 돼요 근데 남쪽에 사는 진돗개에 있는 진돗개를 만약에 며칠에 한 번씩 밥을 준다 견딜 수 있냐고요 겨울에 못 견뎌지 근데 내가 아는 동네에요 강원도 적성이라든가 적성이라고 혹시 아세요? 강원도에 지역은 잘 몰라 적에 있어요 적성이 있는데 거기서 도사를 키웠어요 도사를 키웠어요 이 사람이 내가 같이 옛날에 알던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걔 밥을 매일 같이 가서 못 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을 주는게 돼야 있죠 고마다 거기다가 물이 항상 꽉꽉 얼어 있어요 옆에 놓고 얼은게 핥아서 먹으니까 깨먹고 도다가 근데 거기다가 사료가 없어요 사료가 없고 생선을 쌀맛에 이렇게 다 먹으면 버리는 생선인가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칼로 찢어져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뜯어먹고 있는거야 일주일 가면 없고 물도 작살나있고 물도 받아서 놓으면 꽝꽉 얼고 한포대 한포대씩 놓으면 칼로가 찢어놓고 딱 가면 뜯어먹고 그랬더니 개가 버티기는 못해요 버티죠 버티는데 중요한게 개가 개비린내가 아닌 생선비린내가 납니다 원래 개들이 생선을 먹으면 우리 정말 싫어하는 팝어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요 생선비린내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뭘 먹었냐고 생선 먹었대 그건 강원도니까 겨울이니까 고기가 얼잖아요 그러니까 지인 먹고 싶은 만큼 자유급식을 한거에요 그래서 버틴거지 마늘이 죽을 줄 알았어요 얼어 죽을 줄 알았어요 강원도가 실제로 그렇게 키우면 동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동상 죽지만 안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동상 처음에 대회 보러 왔을 때 제 영상 봤죠 올라가면 자소리를 많이 했어 핸들링이 너무 엉망을 하길래 이제 해마다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덥프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후보를 하고 있어요 Zac정은 그거는 돌파 플레이 날씨 마지막 저분도 많이 좋아졌어 자서를만 했더니 아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아 이렇게 제끼면서 막 필요에 사는게 아니고 외국 쇼에서 봤는데 그 사람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서 걔가 너무너무 불편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 했더니 고치더라고 방송으로 이야기를 한거죠 방송을 보고는 있나봐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전라멘 때 이야기하고 다음 전라멘 때 이야기하고 전라멘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고치고 그런지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아.. 바르고 싶어서 잘 보고 있는거죠? 그렇죠 지금.. 옛날에는 10%가 잘 써요 이게.. 그랜디야.. 화장.. 나 사실 이게 무슨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한 가지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개가 보여서 눈에 좋은 개는 하늘이 좋겠지만.. 멘트로 친거예요 아이 귀여워라.. 해맑아가지고.. 흠.. 이게 누구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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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께 전라배나.. 철물점 줄 가지고 나오고 하다가 진짜 많이 바뀌는거예요 그리고 또 저 줄만 흉내내도 하는거는 진짜.. 얼마전까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녔는데.. 불가.. 앞전에 전라배나 갔을때 대전에서도 그랬어요 여기 왔을때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진짜 많이 바뀌어요 이번에.. 자꾸 유튜브로 나가니까 안 바뀔 수가 없고 하나는 또 몰라서 못 바꾸다가 이제 유튜브로 설명을 해주니까 배우러는 못 가잖아요 쪽팔려서.. 근데 유튜브로 설명해 주니까 배우는거죠 자기들도 막.. 사실 내가 전문가인데 누구한테 가서 배우겠어요 쪽팔려서.. 내가 운전사인데.. 내가 읽어보고.. 핸들러인데.. 목도우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이야기해 주니까 아.. 그게 이말이구나..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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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방송하니까 편하네요 서서 녹화하다가 ㅋㅋ 실방송이에요? 아니요 녹화방송이에요 최초공개로 띄면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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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도 정면에서 올 때 있잖아요 딱 보면 있잖아요 그 두겸필이 팍 와 내한테는 아..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아..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보시기에는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딱 걸어올 때 좀 약간 얘가 좀 딱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눈에 아.. 멋진 진두깨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요 멋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얀 두겹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열.. 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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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애도 있고 여러가지 개의 모습이 보이는 개도 있고 또 그냥 딱 두겹빌이 나는 개도 있고 저희 집에도 하이브리드 이런 개가 있어요 오리 단군이 주석이 쭉 피타거든요 뼈.. 머리도 자꾸 근데 입을 벌리면 피부처럼 아구지 끝까지 그냥 다 버려져 버려요 그치 믹스견이니까 그치 믹스견이니까 그치 진두깨보다 하나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고 또 불테리어처럼 두껍지도 않아 그냥 저쪽이야 그냥 진두깨보다 더 별쪽이야 근데 벌리면 그냥 피풀 그냥 막 뒤까지 찢어지는 피풀이잖아 그런 동그라미 피풀 그런 애가 돼 버려요 완전히 다 그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그 개가 한국어 그런데 윗대에 그런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거지 감올이 시도도 지도 못한다고 맞아요 다 먹었어요 배가 내려오면 좀 옅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는 진짜 피풀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개죠 근데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물미 안나오는다고요 그렇죠 물미 안나오 멧돼지하고 싸울 때도 물미 안나오 그렇죠 그래서 진두가 멧돼지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원래 진두가 멧돼지한테 잘 안들어가거든요 거의 그렇죠 내가 옛날에 90년도 때 내가 찍은 영상이 열몇마리가 나왔는데 아예 링에 안들어가는 개도 있고 링에 들어가가지고 멧돼지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개가 돌아가고 땅바닥에 처박힌 개도 있고 근데 어떤 노인 한 분 가지고 개는 막 날라들어서 막 찍고 돌아서 막 찍 그러니까 딱 찍지는 못하는데 막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찍으려고 하는데 몇 배사람들이 한 번 먹은 배당목은 굉장히 점점 나오세요 상대가 산뽕력이 안 맞히는 거 받아갔습니다 감사함 쌔용이하고 용선이는 날라들어갔고 진투들어 그냥 흑대기 잡고 때려버렸는데 뭘 몇불로 오세요 보기는 좋은데 진짜 멧돼지한테 저렇게 죽어 죽죠 바로 돼지인거야 산에서 여려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뭐라고요? 멧돼지한테 저렇게 하면 죽는데 왜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저 반응은 힘이 얼마나 죽을지 안아 네 감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싹 긁어버리게 되면 그 주위에 오물을 모아서 보복을 입어도 안되요 그냥 벽에 빼버리면 끝나요 오물이 오물통은 이쪽 왼쪽이나 그런 곳에 이렇게 오물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여러 마리가 있어가지고 돼지가 도망가면 어 왜 도망가죠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벼이 서서 어 씨 놀랬나 짖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링에 듣는건 다르거든요 부위가 너랑 다르거든 링에 돼지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초보자들이 볼 때는 너랑 개들이 날라들어서 찍으니까 꽉 그랬는데 진짜 사냥꾼들이 보면은 돼졌네 저거 딱 그래가지고 돼졌네 저것도 돼졌네 항구 한마리 그거 딱 저걸 해봤네 딱 그러더라구요 뒤만 파니까 뒤파고 막 집고 앞에서 개질 떨고 뒤에서 막 찍으려고 하고 티면 찍고 보루가이스 그러고 막 하더라고 한마리가 항구 한마리가 그니까 저건 해본게 딱 그니까 우리같은 사람들은 찍는게가 멋있는게고 나머지는 다 바보 같은게 되는데 해본 사람들은 딱 알더라고 저게는 해는게다 그리고 날라들어서 찍었던게들은 산에서 졌다고 했으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꼈지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게 됐어요 저희집 산에 가면 일을 잘해 절대 물지않고 거리를 두고 물어 다른게가 물으면 무조건 물어 총맞으면 무조건 물어 근데 이제 빗맞아도 물어 지는 빗맞아도 들어가 다칠 수도 있고 근데 거리를 딱 두고 지는데 테스트장에 딱 들어가면 그냥 테스트 멧돼지니까 알아 그래서 그냥 튀게 해 놓고 티면 그냥 뒤집고 하고 쳐다보면 그냥 다칠까봐 떨어져 짚고 근데 한번은 와 F1돼지를 F1돼지를 야생돼지를 사온거에요 나무가 가지고 아니까 야생이 사는게 아니고 그냥 멧돼지를 데려다가 키운 암수 근데 그사람도 놔서 키웠어요 풀어서 아우씨 그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도장 들고 왔거든요 넣으니까 진도장 부수고 나오더라 바로 부수고 그래서 견사망을 넣었어요 견사망을 한번 쳤는데 견사망을 용접이 다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그 개를 이제 우유국질 끝에 집에까지 데리고 왔어요 반생으로 다 쪄가지고 하나하나 철마 마디마디를 다 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운동장에 놓으니까 놀이동산 기구 안에 들어가서 안 놓은거에요 돼지가 쳐다보면 나와서 팍 때려 돼지가 개가 쳐다보면 나와서 팍 때려 안에서 안 놓은거에요 근데 뭐 무릎빵이라는 와일드보아 이런 애도 안 돼 왜냐면 안에 좁은데 들어가 있고 거기 쳐다보면 때려버리니까 못 들어가더라구요 근데 우리집 왈왈리를 집어넣었어요 실력격 얘는 테스트가 뭔지 알잖아요 그쵸 안에 들어가고 쿵탕쿵탕 해서 큰일 났고 냈는데 귀덕이 딱 잡고 있더라구요 밖에 데리고 나오더라구요 귀덕이 잡고 얘는 테스트 자기나 생각하고 들어가서 야 그래도 안 다쳤더라구요 왈왈리니까 안에서 쿵탕쿵탕 해도 이렇게 물 나고 쿵탕인건 아니고 피한다고 쿵탕인건 아니고 귀 잡고 밖에 돼지를 깨끗이 울고 그래서 진짜 야생에서 살던 돼지는 아니니까 야 선풍은 보통 아니더라구요 사람 보면 바로만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사람 보면 시코쿠가 하도 강하대로 넣어봤어요 땅에 떨어 발이 땅에 닿자마자 도망간다구요 그 돼지의 선풍은 알고 그 좁은 공간이고 넓지가 않으니까 발이 닿자마자 도망간다 야 그러고 하운드 피플이 들어갔는데 일대가리가 한 대 맞더니 하도를 했는데 다른 개가 하는거 보더니 질투나서 풀리더라구요 그냥 바로 풀렸으면 좋은데 다른 개가 하니까 그 돼지한테는 못 짓겠고 겁나서 걔한테 짓더라구요 걔한테 짓더라구요 진투 싸운다고 하던 것처럼 걔한테 짓는거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거 별게 아니구나 인마가 무니까 같이 물더라구요 근데 와일드버는 어떻게 되냐면 실력하던 애를 집어넣었거든요 이 멍청한게 뒤를 물었어 뒤를 물었어 근데 마주보고 물은거에요 돼지도 지를 물고 안해요 그것도 같이 물리고 같이 땡기고 있는거에요 머리가 되게 둔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수놈 이 새끼가 대가리가 둔하구나 물론 개천마다 틀리지만 암놈을 또 넣었어 암놈이 새끼도 뒤를 물었는데 뒤를 물고 뒤로 당기는게 아니고 얼굴 쪽으로 당기더라구요 또 물리는데 돼지한테 아오 미치겠네 하늘같이 대가리가 빠가야 실력한다고 이제 본점에서 산거에요 300개 마니당 300개 산거에요 본점에서 다른집에서 산것도 아니고 근데 다 대가리가 빠가린거야 그런 하도를 약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접하다가 또 그랬는데 또 다른 집 가니까 또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에서 만난 대지를 기억도 못 오라고 다 나라 그 어떤 놈은 멀리까지 진짜 몇 킬로까지 따라서 물고 있어가지고 그 놈은 물었는데 그냥 땡기면 될 걸 갖다가 얼굴쪽으로 땡겨가지고 멍청한 짓을 하고 그것도 또 모질이 되게 약하잖아요 남쪽에 사는데도 겨울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우리가 와일드바에 얼어서 죽을 수도 있고 저체온으로 동상도 걸릴 수 있어서 햇빛 쪽에 돈 잘해가지고 밥도 배로배로 주고 다른 애들보다 겨울에 엄청 먹어요 근데 그렇게 또 겨울에 많이 먹이면 잘못하면 똥꼬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를 사냥개라고 만들어 놓은 걸 보면 기본적인 사냥을 딱 하거든요 외국에서 짓고 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많은 게가 가가지고 순발력이 필요 없잖아요 후각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 있는 표마 같은 거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지형이 틀리잖아요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순발력이 하면 좋지 똑같이 하긴 해요 짓고 다른 게 물면 물고 또 피하기도 해 또 피하기도 해 근데 그게 동작이 너무 둔한 거예요 순발력이 그러니까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이 그런 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라이카조차도 진돗개하고 틀리거든요 진돗개 순발력이 좋은 편이잖아요 착착 피하잖아 이게 되잖아요 라이카 안 돼요 같은 스피치 근육인데 안 돼 그럼 모르겠어요 라이카를 이렇게 진돗개처럼 소형으로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책 구성이 순발력 있게 주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착착 피할 수 있게 안 생겨도 걔가 작으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작으면 작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라이카 수입해서 엄청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고가에 그러니까 지금 보수에 들어오는 게 다 라이카 아니면 라이카 믹세 음 라이카 믹세 네 라이카도 많아 라이카도 많아 순종도 아마 들어있을텐데 수입입견도 들어오지겠어요 잊어먹어가지고 라이카도 이 와일드팟 못지않게 둔한 게 뭐냐면 산에서 떨어지면 도로가로 떨어지잖아요 가고 길을 헤매요 못찾아 아무리 코를 해도 못찾아요 근데 그 개를 많이 내가 산으로 올려주잖아요 찾아가 근데 지 발로는 안 올라가 올라가면 내가 헤매요 그냥 그 이제 남의 차 보면 이제 도망가겠죠 근데 이제 한참 도망다녔으면 어 좀 앉아 응 이제 끝나간다 야 근데 한참 지가 이제 이 사람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하잖아요 너무 지쳐서 근데 이제 내 처럼 개냄새 나는 차가 가 따라와요 처음에는 안 따라오지 개냄새는 피하지 나중에는 따라온다니까요 지도 살아야 되니까 차에 문 열어주면 산다니까요 사냥꾼도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신기차고 산에서 잊어먹었으니까 분명히 사냥을 잘 할 것이다 그래서 또 개 훔쳐 간다니까 근데 집에 가리 못해 그래서 어디 개 와요 보호소로 오지 보호소로 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왜 저렇게 뛰어 와 근데 개가 대단하다 저 개를 쇼겐으로만 키웠나 왜냐면 빨리 뛰면 구부로 뛰기 마련인데 트로트를 해야 돼 빨리 뛰어도 평생 달리기 안 해본 것처럼 핸들맨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앞전보다 또 그 앞전보다 그 앞전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는게 눈에 보여요 계속 좋아지겠죠 예 예전에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방송 나오고 나서는 진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자기도 막 찾아보고 네 사실 정보고 가기도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외국계 영상 본다고 해서 영상 본다고 알기가 또 어렵고 그렇죠 예전에는 나이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수입 나이카 이런 애들 보수 들어오면 전국에 전화 왔어요 주인도 찾고 싶겠지만 다 자기계라 이거야 근데 지금은 전보다 안 찾아가 아니 얼마 전에도 사실 봤다니깐요 라이카 길에서 수신기 차고 돌아다니깐 그래서 쫙 돌아 나가니까 반대쪽 산에서 하산 해가지고 개 찾을 거라고 상향차 가더라고 그쪽으로 수신기 보고 그런 개를 왜 키우냐고 이 진돗개 중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성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돼지한테 그 찝을 수 있는 개가 설마 한 마리도 없겠냐고요 분명히 혈통적으로 있을 거라고요 뭐 윗대 이혈이 될 거나 안 될 거나 상관없이 일단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애로 만약에 그런 성품 테스트를 하면 그쪽으로 번식하면 금방 수입기 만들어져요 금방 만들어져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보고 하는 거지 진짜 성품 테스트만 했다 그러면 하는 개가 분명히 나오고 나오죠 하게 안생겼는데 하는 개도 있고 하게 생겨던데 하는 개도 있고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 브리팅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죠 이 뭐야 쪼 뛰는 분들은 분류가 아니잖아요 휴발 뛰는데 이런 사람들이 번식하니까 모르는데 옛날 진도 투견하던 사람들 돈 걸고 싸움 시키고 뭐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멧돼지 사냥개 만들어라 그러면 그걸 바로 만들걸요 바로 되죠 돈 대신에 한 마리당 천만원씩 그러면 오유 바로 내일 아침에 만들어 올 거야 목숨 걸고 하죠 목숨 걸고 할 거야 진짜 근데 그 그 그 망가져 버렸어 왜냐면 옛날에 그 태진열 같은 경우는 개가 조그매요 우리들은 싫어 싫어해 버리는 개 근데 솔직히 그때도 말하자면 아이씨 발로 차고 그냥 18kg나 버리는 개인데 귀엽지 잘생겼지 당당하기도 근데 우리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까고 버렸던 개인데 지금 오니깐 아쉬운 거야 왜냐면 이런데 오면 저분이 키웠던 태장이나 저분이 키웠던 태각이 같은 게 오잖아요 여기 오면 진일석이야 이러면 게임도 안 돼요 이뻐가지고 털도 막 하고 그리고 태진이 혈주의 꼬리가 이게 이게 좋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또 성품 좋아 사냥도 해 뭐 다 들어가 날 봐 그런 게 처음 봤어 그랬는데 우리라고는 입맛이 안 맞은 거야 우리는 싫어 다 버려버리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진도에 있는 그런 거야 정말 그래서 이제 가져가서 그거를 저 저 저 저 태진 손자랑 태진 집자 그 다음에 백호 손자 두 마리들 한 거 내가 알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교변을 시켜서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다 거기서 그러니까 날라 들어가지 사냥하면 팍팍팍 날라 들어가지 이 사람들은 이런 예언들 교변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희한한 것들만은 나오는데 뭐 얘하고 얘하고 붙여놓고 또 이거하고 이거하고 붙여놓고 이거 새끼를 붙여놓고 희한한 게 또 나오는 거지 내가 또 그런 게 그렇게 된 그렇게 된 거대한 거야 거기 진짜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 진도에 서자할 정도면 육진은 뭐 더 심하죠? 육진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70년대부터 배렸고 저기 여기서 이열 안 들어가는 게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갔어요 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안 거치고 안 거친 개가 있을 수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없이 30년대 없이 개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개 수명이 얼만데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내 눈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조산을 또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피할 수가 없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이 두근이 해가지고 식당하니까 그저 싸늘하네 하 하루 종일 진짜 춥다. 다음주에 대전가면 일주일 지났다고 대전이라고 훨씬 따질거에요. 또 지방이니까. 대전은 우리 2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리니까 가기 좀 편해요. 여기 정말 더. 진주에서 여기까지 몇시간 걸리리? 몰라. 진주에서 들어갔다 나온게 아니라서 왜? 몇시간 걸리리? 진주에서. 몇시간 더 걸렸지? 여기까지 4시간 걸렸지? 휴게소 덜렀다고 이러니까. 가운데부터 10시간 걸리네. 어디서 와도 멀어 여긴. 가까운곳에서 여기. 여기 장소를 늘 쓸 수 있으니까 좋은거지. 아니면 비용이 엄청 들어갈건데. 거기다 숙소도 있지. 음식 다 되지. 여기 협회도 거의. 어린이 대원은 거기서밖에 안하잖아요. 유기형 재단에서. 그 전에는 전국 달리면서 했죠. 어차피. 오늘은 강아지 때부터 엄청 돌리더라구요. 신동인의 배 부회장님. 부회장님. 본부속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래도 우리 또 심사위원님들은 약간 진도다운 타입을 좋아하셨나보네요. 저희들이 당시에 다 가지고. 그렇죠. 수렵도 하고. 수렵도 하고. 생긴 것도 보고. 조금 이렇게. 독스포츠도 하고. 일반인들도 좀 참여하고. 타격용도 좀 오고 이래가지고. 진돗개질라면 하면서도. 다른걸 같이 해야. 신이 나고 재밌겠네. 여기는 그림이 진돗개협회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참여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한줌만 만들면 되니까. 유기견조. 타견종도 뭐. 그렇다고 또. 협회는 인맹체로 모든 개를. 견종별로 할 수는 없고. 타견종. 유기견. 독스포츠. 플라잉볼 같은 것도 재밌었더만. 우리 부회장님. 본부 수고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 탐을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속전속결이고. 돈만 안 걸으면 돼. 돈만. 돈 그런 놈들 꼭 있을 거에요. 그것 때문에 더. 여기에서 많이 할 거에요. 그죠? 공걸무. 아마. 그 최고의 개를 만들 거에요. 아마 우리가 그. 영국 대회까지 가지 않겠나. 그 보면 거의. 보드콜리 믹스나. 마리노이즈 믹스. 휘핑 믹스. 이런 게 많거든요. 금방 만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도 금방 시키고. 그냥 공부하고 오면 되는 건데. 집집맛 하나씩. 스폰지 쪄가지고. 테니스봉으로 탁 넣어가지고. 시키고 있을 거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 3천원 정도 있잖아요. 게임당. 게임당. 안 게임당. 그런 식으로 해서. 합법하면. 잘 될 거에요. 마사회처럼. 네. 금액 작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투기로 돼가지고. 또 안 될 거라고. 도박. 소싸움도. 도박. 도박. 사행성 때문에 안될 거에요. 소수. 자 그러면. 방금. 선전에. 지금. 참고 속산물. 성기남주. 세 마리. 푸피 나오십시오. 대상.